안녕하세요. 박민서, 베네릭도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호경, 주님의 기도를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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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